한편 버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위해 현장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비난하며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식을 또 한 번 거론했고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 최고의 경합주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펜실벤이 아주 현장 유세에 처음으로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고 강도 높은 어조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코로나19 대응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만일 대응에 있어서도 기본만 다했어도 죽지 않았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 강조했고 그 한 예로 한국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구당 사망률은 미국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외국의 방역 방식을 따라야만 했고 그랬다면 22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다른 4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며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리 전 첫 현장 유세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현장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사정없이 표출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오바마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불평을 잠재웠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오바마의 유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이번 대선에 향배를 가를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한 방문 현장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